다시 공룡을 만들겠어요 공룡을 만들텐데 이렇게 불어 가지고 뒤에서 5cm를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묶어 주신 후에 뒤를 이렇게 한 다음에 꼬부라뜨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이걸 꼬아줘야 돼 아까 이거 안 했고 꼬아준 다음에 다리를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대고 돌려 그 다음에 몸통을 세 개를 만들어줘 하나 두 개까지만 만든 다음에 아 여기 봐 앉아 시끄러워 두 개를 대고서 돌려 돌려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만들어서 여기다가 쭉 집어넣는 거야 쭉 밀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앞다리를 또 두 개를 만들고 앞다리 두 개를 만들고 남은 게 뭐가 될까 나름 머리가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 때린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 때린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뒤에 꼬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 얼굴이 자 여기도 자 눈을 좀 만들어 주겠어요 눈 착한 공룡은 사람을 물질 않아요 아유 이뻐요 주식 공룡이예요 됐어요 다 완성했어요